인체 해부학 용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해부학 용어와 공간, 방향, 인체의 면과 움직임을 표현한 용어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해부학 용어 해부학 용어는 신체의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를 설명해주고 신체 부위가 다른 부위와 관련하여 방향과 위치의 관계를 정리해줍니다. 인체의 방향 용어, 그리고 인체의 공간 용어, 신체 움직임에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을 각 신체 기관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인체의 모든 방향에 대한 기준이 되는 anatomical position 해부학 자세를 아셔야 합니다. 해부학 자세는 신체의 부위와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주기 위한 자세로서 똑바로 서있는 자세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양팔은 양옆에 가지런히 내리고 그리고 손바닥, 손바닥은 앞면을 바라보고 양발은 일직선이 되도록 똑바로 모은 자세입니다. 해부학의 기본 자세 앞면에서 본 해부학의 기본 자세를 함께 정리해볼까요? 이미지에서 보듯이 똑바로 서있는 자세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양팔은 양옆에 가지런히 내리고 손바닥은 앞면을 바라보고 양발은 일직선이 되도록 똑바로 모은 자세입니다. 즉, 뒷면으로 보시게 되면 손등이 뒷면을 바라보죠 그리고 발뒤꿈치가 뒤를 바라보는 이런 자세 이 자세가 바로 해부학적 자세 anatomical position 해부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앞면에서 바라본 해부학 자세 그리고 뒷면에서 바라본 해부학 자세입니다. 인체의 방향 용어 인체가 어느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용어입니다. 우리 신체가 해부학적 자세를 토대로 신체의 방향을 위쪽, 아래쪽으로 표현하는 경우 superior, imperial superior, imperial라고 부르는데 superior는 수직적으로 머리 쪽에 가까운 경우를 superior 반면 수직적으로 발끝에 가까운 경우를 imperial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복부를 기준으로 하면 골반, 골반은 복부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쪽이죠. 그러면 골반은 임페리어죠. 다른 예로는 가슴, 가슴은 복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머리 끝과 더 가깝기 때문에 가슴은 복부보다 superior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superior는 우리 머리 끝과 가까운 경우 imperial는 발끝과 가까운 경우 superior는 상, imperial는 하, 위, 아래로 표현합니다. superior superior inferior 인체의 방향 표현 중 앞쪽과 뒤쪽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용어는 anterior, posterior anterior, posterior anterior, posterior anterior는 앞쪽에 있는 전방의 뜻 앞면을 의미하고 posterior는 뒤에, 후면에, 후방에를 의미합니다. 신체가 앞면을 향하는 경우 anterior, 혹은 벤츄랄 벤츄랄은 라틴어로 배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테리오나 벤츄랄은 앞면을 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안테리오나 벤츄럴과 반대되는 용어로는 신체가 뒷면을 향하는 경우 posterior, 혹은 도살 도살은 라틴어로 등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쪽을 향한다, 즉 뒷면을 향한다는 의미에서 posterior 도살은 뒷면, 뒷면을 향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눈과 귀가 있습니다. 눈은 귀에 비해서 신체의 앞면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눈은 귀에 비해서 안테리오, 혹은 벤츄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귀는 눈에 비해서 뒤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귀는 눈에 비해서 posterior, 혹은 도살이라고 표현합니다. anterior, posterior 미디얼, lateral 미디얼, 라테랄 미디얼과 라테랄은 신체가 몸의 중앙을 향할 때와 중앙에서 벗어나 몸의 외측을 향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 신체의 위치가 몸의 중앙을 향하는 경우와 몸의 외측을 향하는 경우 즉, 미디얼, 라테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 중앙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왼쪽과 오른쪽을 동등하게 이등분하여 구분하는 중앙선 즉, 미들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신체가 중앙쪽으로 가까우면 미디얼 신체가 중앙에서 멀어지면 라테랄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볼 때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새끼손가락은 엄지손가락보다 몸의 중앙에 가까우니 미디얼이 되겠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새끼손가락에 비해 몸의 외측을 향하고 있으니 라테랄이 됩니다. 미디얼, 라테랄 프록시말, 디스탈 프록시말, 디스탈 프록시말과 디스탈은 우리 팔다리, 사지가 몸통과 가까울 때 프록시말이라고 하고 우리 몸통과 멀어질 때를 디스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근거리, 근위를 프록시미티라고 하죠. 그리고 거리를 디스턴스라고 하듯이 몸에서 먼 거리를 디스탈이라고 부릅니다. 프록시말, 몸통에 가까워지는 경우 디스탈, 몸통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몸통에서 가까워지는 경우 프록시말, 가깝다는 의미의 프록시말 그리고 멀어지는 경우는 디스탈 팔과 마찬가지로 다리도 가까워지는 경우 프록시말, 몸통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디스탈이라고 합니다. 팔부위에서 손목과 어깨를 비교해보면 손목은 어깨에 비해 몸통에 멀어지죠. 그래서 손목은 디스탈, 어깨는 손목에 비해 몸통에 가깝기 때문에 어깨는 프록시말이 되고 다리 부위에서는 무릎과 골반을 비교해보면 골반이 무릎에 비해 몸통에 가깝죠. 그래서 골반은 프록시말이 되고 무릎은 디스탈이 됩니다. 프록시말, 디스탈 프록시말, 디스탈 즉, 몸통에서 가까워지면 프록시말 몸통에서 멀어지면 디스탈이 됩니다. 슈퍼피셜, 딥 슈퍼피셜, 딥 슈퍼피셜은 갈비뼈가 피부표면을 의미하죠. 피부표면층에 가까워지면 슈퍼피셜 표면에서 멀어지면 딥 더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면에서 더 멀어져서 딥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죠. 갈비뼈와 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갈비뼈는 폐에 비해 신체 표면에 더 가깝기 때문에 갈비뼈는 폐에 비해 슈퍼피셜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폐가 갈비뼈에 비해 신체 표면에서 멀기 때문에 갈비뼈가 폐보다 신체 내부에 더 깊이 있기 때문에 폐가 갈비뼈보다 딥합니다. 슈퍼피셜, 딥 아이스 아이스 아 위 아이스